지금 1시 반까지 푹 자고 지금 몇 시야? 지금 2시? 2시 15분에 준비해서 밥 먹으러 가요 너무 엄청 팅팅 붓고 산자서 그래? 하덴 주시 같은 데를 왔는데 문 닫았음 하덴 주시가 여기 안에 여기 있네 간판이 위에 있어서 우리가 못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여기 추운 물 맛이 나지 망했어 부끄럽다 오빠 너한테 왜 숙제 줬으면서 오빠한테 숙제 아니 그랬어? 한 번 했어 하나 하고 딱 보내놓고 너네 하라고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도 우리 망치축 출걸 배경이 생각보다 괜찮네 둘은 못 찍었어 우리 그게 끝이야 어 우리 이보기 찍었어 나이키 나이키 대박 둘 여기 세 여기 짠 아 오빠는 저기서 뭐 시키래? 레몬세퍼랑 저기는 뭔데? 윙팡인데 다 5파운드 6파운드 먹어야겠는데? 응 조개는 진짜 많이 먹어야겠다 아니니까 그럴 건데 배부르게 먹어야겠다 진짜 맛있는데 조개 소스 진짜 맛있다 근데 하덴 주시 어 하덴 주시 주시 주시라고 해야 돼? 하덴 주시 생과이 구수찜이야? 하덴 주시 다 먹고 이제 버파일로 윙을 향해 바로 옆에 묶여있어가지고 버파일로 와이드 윙을 우리 영어선생님한테 추천받아서 아 그래? 어 아이고 버파일로 그거를 추천받아가지고 먹으러 가는 건데 진짜 짜데 지금 한 열 걸음 걸었는데 바로 옆에 있지 롱 먹으러 갑니다 이거 랭킹이 그거야? 근데 200억짜리도 있고 몇 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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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도 롱 밤도 롱 밤도 롱 밤도 롱 밤도 롱 밤도 롱 근데 너꺼보다 되게 더 맛있어 맛있겠다 이게 뭐였지? 샐러드? 치킨 샐러드 치킨 샐러드 아 우리가 데저트를 끝나고 가는 숙소가 데저트를 그쳐야? 아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어디가? 거기서요? 내일이요? 짠 버팔로 와이드 윙 너무 짜서 너무 짜서 못 먹어 한국 사람 먹는 거 아니야 너무 짜서 거기 이미 고지혈증 걸려서 나트륨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오는 곳이야 진짜 엄청 짜서 다 담겼어요 다 담기고 왔어 버팔로 윙을 비추천 그러니까 새우 먹은 데는 하덴 주시에서 2파운드씩 먹었어야 됐어 하덴 주시는 추천 버팔로 윙을 완전 비추천 여기는 뉴욕 뉴욕 호텔 오늘 뉴욕 뉴욕한 것들이 다 모여있어요 뉴욕 뉴욕이 뭐야?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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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코카콜라랑 그런 상점들이 있어요 샵 뉴욕 뉴욕 가는 deficit 뉴욕 뉴욕 이거랑 바지도 너무 귀여워 바지 하나 사낼까 아 마그넷도 하시는 분들은 마그넷 진짜 화장하실 듯 진짜 눈 돌아간다 어 귀여워 더 이쁜건 세일을 안해 더 이쁜건 세일을 안해 그냥 밑에가서 차야 돼 뭘 밑에가서? 밑에 바지도 안 바지 귀엽네 얘네 귀엽다 그치? 16'd around the world How much? 1734'd minds es definitely worth it because you get to try different flavors 다시 이곳은 탄산유가 기빠지 탄산수 맛이야 열대 과일 맛 판타키스트 스트로베리 바나마 스트로베리 그래 약간 그 딸기 맛있다 1번 비벌리 프롬 이탈리 왜 술이야 이렇게 먹어서 세금 포함 17.34달러 옷을 샀는데 영수증이 이렇게 있고 근데 가멸지 뒷면이 코카콜라야 너무 귀엽다 여기도 되게 알록달록하게 보고 왔어요 초콜릿 옷을 생각보다 별로고 내 스타일은 근데 색깔별로 있는게 진짜 귀엽긴 하다 와 컵 장난 아니다 야 여기가 더 예쁘네 야 여기가 더 예쁘네 이거 하나는 진짜 사고싶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엽다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여기는 MGM 그랜드 호텔 모노레일 타러 갑니다 어딘가 어 가격이 올랐네 5달러 로 봤는데 그냥 가는데 사람들은 여기서 찍고 가면 되나 봐 이렇게 그 이렇게 나와요 프린트다 이거 찍고 가면 됩니다 여기 정차역이랑 밑에 호텔들이 같이 써져 있어요 이거 다 보이나? 아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 오빠 지금 방문해서 강력하게 나는 저 안에다가 털어놓고 나왔던 거지? 아하하하하 지금 카지노에서 놀다가 밥 먹으러 가요 카지노에서 돈을 잃어서 지금 기분이 매우 우울해 도박은 나쁜 겁니다 와우 굉장히 핫해요 여기 라스베이거스는 굉장히 핫합니다 안 찍는 척 CVS에 왔는데 12.95다 난 이걸 사갈테야 룰렛도 있네 게임 모르는 사람들 이거 가지고 카지노 게임 공부하고 와도 될 것 같아요 아! 예쁜 컵 이거 컵 너무 예쁘다 지금 여기 케밥집이랑 피자집에서 하나씩 포장했어요 라스베이거스 물가가 진짜 비싸 피자 한 조각에 10달러 넘어요 케밥 뭘로 먹는데 20몇 달러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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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아웃하고 이제 아침 먹고 로스 아울렛을 갈거에요 순대국 먹으러 짠 짠 맛있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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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엄청 칼칼하고 아쉽다 근데 밥 엄청 절죽하진 않은데? 응 맛있다 맛있다 소스 프리미엄 아울렛 왔어요 라스베이거스 같이 온 일행 복장이네 라스베가스 복장이야 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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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 50%고 이게 실외화야? 실외화야? 실외화야 이거 얼마냐? 80에서 50%면 40달러네 싼거야? 싼거야 아쉽다 이거랑 뭐가 더 나아? 흰색이 나아 그치? 흰색을 사야겠다 흰색 너무 귀엽다 홀로에서 티셔츠를 커스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뒤로 가고 이거 이렇게 뒤로 가고 응 응 응 응 응 곰돌이 막 이런걸로 바꿀 수 있어 저 곰돌이 웃지 않냐? 저거 검은 광장에 있어 그거 못봐 어 여기 이름도 막 바꿀 수 있어 G Y 막 이런식으로 하면 이렇게 막 바뀌어 우와 이런식으로 막 바뀌어 CK 청바지 가격 미쳤어요 남자꺼 하나에 19.99달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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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눈 돌아서 쇼핑 엄청 많이 했어요 여기 또 재밌어 우리 다 인거이거 샀음 캐리어가 가득 샀음 5분의 4가 인거이거임 소고프로 갑니다 와우 파크 프라자 러치 호텔 깔끔하네 음 오 샤워실도 엄청 깔끔하네 오 잘 오 잘 골랐네 오 괜찮다 오늘 노스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산 것들 생각보다 티가 엄청 싸가지고 엄청 많이 샀어요 하미엘피거 오빠 속옷도 샀고 텀블러도 이뻐서 샀고 어그도 그리고 빅토리아 시크릿 갔는데 속옷은 위에 많은데 밑에가 이쁜게 없어가지고 짝짝이야 세트를 원하면 정식 매장을 가래요 그리고 룰루레몬에서 2개 레깅스 2개에 120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4개 샀고 스포츠 브라도 샀고 그리고 타미엘피거 원피스 너무 예뻐서 샀고 요거는 폴로 키즈 매장에서 엑스라지로 제가 입으려고 샀어요 음 브룩스 브라더스를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한국에서는 철수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진짜 엄청 싸가지고 완전 사질 게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 두 개밖에 안 샀나 티를? 티를? 티하고 오빠 CK 청바지랑 반바지들 샀고 슈고복스 슈고복스 코트도 50% 하길래 샀어요 엄청 질이 좋은 것 같아 잘 산 것 같아 쇼핑 때 샷 우리 호도 이맘맛 나 샀어 오빠 것도 elin